pH 측정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pH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의 하나입니다. pH 측정법은 pH 시험지를 이용한 방법, pH 미터를 이용한 정기적 측정법, 지시약을 이용한 중화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순수함물 H2가 있구요, H플러스 5H 마이너스, 그래서 H플러스 곱하기 5H 마이너스를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되고 되구요, 그래서 pH는 로그 1, H플러스는 마이너스 로그, H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성, H플러스, OH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7승, 루타몰 이렇게 되어있구요, 수소이온농도와 pH 관계에서 HCl 강산이죠, 염산, 염산이구요, NaOH 수산화나트륨 강염기 입니다. 10분의 1 희석시킨 염산, 100분의 1 희석시킨 염산, 종성, 100분의 1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 10분의 1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 강산일 때는 10분의 1은 10에 마이너스 1승, 100은 10에 마이너스 2승, 중성은 10에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염기는 희석을 안한 원액은 10에 마이너스 14승이구요, 10배 희석한 것은 10에 마이너스 13승, 100배 희석한 것은 10에 마이너스 12승,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에 플러스는 1, 지수값 1, 2, 7, 12, 13, 순 이렇게 되죠. 주요 측정법, pH 지시약은 리티머스 시험지에 페노프탈레인 법 해가지고, 연속 측정 불가능하구요, 착색 실효는 검체가 불가능해서 오차가 좀 큽니다. 유리 전극, 유리 박막의 양측의 두 종의 서로 다른 용액이 있으며, 양쪽의 pH 차에 배려한 기전력이 유리 박막의 양면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pH 수치로 전환하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얇은 유리막의 센서 용기 내부에 pH를 알고 있는 용액을 넣어 이것을 pH 검액 속에 담그면, 유리막 양쪽에 기전력이 생기므로 양쪽에 전극을 넣어 그 양극 간 전위차를 전압계로 측정함으로써 기전력을 측정합니다. 실험 재료 및 기구, 콜라, 주스, 우유 이렇게 재료가 있구요. 뷔퍼, 중탕남비, 메스실린더,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실험 방법, 각각 시도 3개를 준비합니다. 콜라, 우유, 주스, 오렌지 주스로 하구요. 2. 비이커 4개를 준비합니다. 1번에는 콜라 20ml 넣구요. 2번 비이커에는 콜라를 끓인 다음 80ml, CO2 자체가 산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포가 사라질 때까지 가열을 합니다. 3번은 주스 30ml, 4번 우유 30ml. 3. 각각의 시료가 준비되었으면 pH 미터를 이용해서 pH를 잽니다. 4. 점구 1. pH 페이퍼의 이현 측정 5. 연지의 pH 지시약을 흡착시켜 건조시킨 것이 pH 페이지로써 페이퍼로써 표준 정색표와 함께 시판되고 있어 이것을 사용한다. 5. 시료가 용액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며 수분이 많은 고체 시료는 착지백을 사용하고 건조한 시료에서는 파괴하여 정류수에 침지시켜 그 침출액을 사용한다. 6. 측정법은 pH 페이퍼의 1단을 피펫으로 집어서 시료 용액에 담그어 그 색조를 표준 정색법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7. pH 미터는 공기종의 CO2의 영향을 받으므로 신속하게 측정한다. 5. 미터가 아니라 페이퍼 겠죠. 2. 비색법 일정량의 시료 5에서 10mm를 비색시험관에 취하고 두세 방울의 지시약을 가하여 표준액과 비교를 판정한다. 4. 시료가 착색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시약을 가하지 않는 시료액을 넣은 시험관을 표준액을 넣은 시험관에 포개어 비색한다. 5. 월폴의 비색기 비색기 이용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3. 전기적 측정법 실외 용액의 정확한 측정에는 전이차 측정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특히 유리정근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 얇은 유리막 0.025mm 경계로 하여 두개의 용액을 접하면 양액간의 pH 상위에 따라 전이차가 생깁니다. 5. 이 때 한쪽 pH를 안다면 그 전이차를 구함으로써 시료액의 pH를 할 수 있습니다. 5. 조작 방법 유리정극을 사용하기 전 수시간동안 증륜수에 침지시켜줍니다. 자주 사용할때는 항시 증류수에 담그어 두면 좋습니다. 6. 다음에 전원을 넣어 10분 전으로 안전시키며 조작을 합니다. 1. 보정용 안축용액의 전극을 담그어 0점을 조정한다. 2. 전원을 끄고 전극을 증류수로 세정한 후 여지로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시료액의 전극을 담그어 pH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